휴뚜리 3기의 강력한 레이스, 노력하는 축구 천재, 이강인! 용석이 좋아, 용석이 잘했어! 자, 어떻게 되나요? 아, 좋아요! 자, 어떻게 되나요? 네, 34번 선수, 각도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 이 34번 선수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거든요. 어제 이 전반적인 오디션에서 1등으로 들어왔던 그런 선수인데요. 이 개인 장기자랑을 하라고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대체적으로 이래... 자, 아, 좀 보세요! 아, 좀 보세요! 아, 좀 보세요! 아, 좀 보세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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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 보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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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... 아, 환상적인 드리보네요! 정말 멋진 드리블이었는데요. 자, 보십시오. 밀고 들어갑니다, 밀고 들어갑니다. 지금 수비 쪽에서 잘 처리를 잘했네요. 1번, 지금 팀 베스트 1번 선수가 얼굴을 검게 그을린... 지금은... 34번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아마 심사위원들께서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데 확실한 것 같아요. 얼마큼 멀리 갈 수 있을까요? 꽤 멀리 났어요. 또 34번 슛돌이 잡았어요. 분량 2명 정도의 스피스는 충분히 개인 전술로서 돌파가 돼요. 그렇습니다. 어쨌든 위험적으로 잘 벗어놨습니다. 될까요? 하지만... 이것은 프리킥이죠. 지금 바뀐... 1번 골키퍼가 안정적이네요. 그렇습니다. 지금은 뭐 골문이 든든해졌거든요. 자, 또 34번. 잘 돌아섰어요. 자, 또 뺏겼어요. 아, 지금 또 천수예요. 아, 지금 또 천수예요. 걸렸어요. 34번 걸렸어요. 자, 아, 예. 지금은 아주... 아, 꿀이요. 들어갔어요. 걸렸어요. 자, 아, 예. 지금은 아주... 아, 꿀이요. 들어갔어요. 네. 이자기 선수와도 같이 위치 선정과 결정력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요, 34번에 지금 측면에서 본인이 슈팅의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것은 크로스의 의도였거든요. 아, 좋습니다. 거기에 또 28번, 우리 마이크를 뺏었던 우리 시돌이가 한 골 주셨어요. 34번 선수는 이제는 자신이 득점할 것은 충분히 했다. 이제는 동료들에게 밀어주자.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.